안녕하세요, 히일리입니다. 오늘은 누구나 잘하는 것 하나만 있으면 부가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크몽 플랫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크몽은 요새 인기가 굉장히 많은 숨고, 타링, 혹은 클래스 워너원과 같이 프리랜서, 혹은 저와 같은 일반인도 잘하는 노하우, 비법, 이런 것들을 판매하는 그런 플랫폼이에요. 정말 다양한 카테고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모든 것을 아마 판매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수많은 카테고리 중에 내가 판매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내가 판매하고 싶은 그 서비스를 직접 만들어서 올리게 되면 그리고 수요가 있다고 하면 언제든지 판매가 가능합니다. 제가 이 화면을 같이 보면서 제가 어떻게 프로필을 작성했고 그 다음에 서비스를 어떻게 올렸는지 어떤 툴, 혹은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그 프로필하고 서비스 작성을 했는지 같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크몽 홈페이지입니다. 가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먼저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그 이후 스텝들을 얘기해 드리도록 할게요. 제 실제 계정을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할 건데 이제 제 계정이 있고 프로필 등록 수정을 눌러서 어떻게 작성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얼굴 사진을 올렸는데 실제로 본인의 얼굴이 들어갈 필요는 전혀 없고요. 자기소개, 저는 이제 영어 전문가를 처음에 포지셔닝했기 때문에 한국어와 영어를 잘하는 번역가라는 아이덴티티를 여기다 올렸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작성하시면 되고 다음을 넘어가시면 아까 여기서 볼 수 있었던 그 부분들이 나와요. 하나씩 스텝별로 다 작성을 하시면 이렇게 전문가 프로필이 오른쪽에 보이는 프로필이 작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다양한 분야들이 있으니까 하나씩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만약에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서비스가 없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단지 프로필일 뿐이고 나중에 실제 서비스를 올릴 때에는 새로 작성을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러프하게만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저장하고 넘어가시고 아까 보여드렸던 기술 그 다음에 학력 전공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한 게 증빙 자료가 필요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되게 좋은 그런 인증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가 증빙 자료가 없는 이상은 이 전문가가 정말 전문가인지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증빙 자료가 있으니까 저도 의뢰인으로서 되게 믿음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증빙 서류는 되게 다양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그 다음에 제약증명서 뭐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증을 했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인증을 하지 못하면 전문가로서 프로필을 작성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물론 내가 판매하는 거에 따라서 그 전문가적인 어떻게 보면 증빙 내용이 없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디자인, 디자이너인데 혹은 뭐 예를 들어 내가 그림을 잘 그린다. 그래서 웹툰을 그려준다던가 뭔가 그냥 그림을 그려주는 사람이다. 근데 내 본업은 그것과 전혀 상관이 없고 전공도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특별히 증빙할 사항이 없잖아요. 그러면 사실 없는 걸로 넘어가도 돼요. 출을 하잖아요, 증빙 서류를. 이 크몽에서 며칠 승인 기간이 있거든요. 그 기간 동안 실제 이 담당자분들이 하나하나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믿을 수 있는 플랫폼인 것 같습니다. 마이크몽을 들어가셔가지고 나의 서비스 들어가면 판매 중인 게 있고 그 중에서 두 개는 제가 최근에 서비스 내용을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승인 대기 중이라고 해서 업데이트를 할 때마다 승인이 필요해요. 담당자들이 직접 다 하나하나 확인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승인 대기 중일 때도 판매는 계속 돼요. 다만 이제 제가 수정한 내용은 이 승인이 다 완료가 돼야지만 반영이 되는 겁니다. 이건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 전자책이에요. 근데 아직은 승인 대기 중이어서 판매는 되고 있지는 않고 이 승인이 끝나고 나면 판매 개시를 할 예정입니다. 작성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서비스 등록하기를 누르면 바로 등록할 수 있는 창이 나오는데요. 내가 제공하는 서비스 제목과 이제 카테고리를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하나 하지 않으면 이제 보여지지 않으니까 제가 제 거를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아직 승인을 받은 건 아니지만 최근에 작성했던 이걸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를 편집. 제가 그 카테고리 자체를 전자책에다가 넣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해봤고요. 제목. 사람들이 뭔가 혹할 만한 그런 게 필요하겠죠. 저는 ETS 토플이나 토익을 관장하는 기관인데 여기에서 1년에 한 번씩 주는 그 토플 장학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여기에 제가 장학생으로 선정돼서 장학금을 받았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점 자체가 저를 되게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니까 1년에 한 15명 정도밖에 뽑지 않거든요. 전국에서. 그래서 제가 이 점을 굉장히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제목에 이 내용을 적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적고 나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임시 저장을 하고 한 번에 다 못 만들 수도 있으니까 이때는 저장을 꼭 해주시길 바라고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가격이 나와요. 서비스를 이렇게 다양한 가격을 설정을 해서 작성을 할 수도 있고 하나만 해도 상관이 없어요. 패키지로 가격 설정을 하게 되면 하나밖에 안 생기죠.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다양한 서비스를 한 번에 제공하고 싶다고 하면 다시 이제 돌려놓으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각각 다른 서비스를 제공을 할 예정이고 이제 뭐 작업 기간이라던가 수정 횟수도 다 만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작성을 했고 그 다음은 서비스 설명인데요. 제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간단한 설명만 하면 됩니다.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것이 바로 이 부분 이미지예요. 사람들이 처음에 딱 이렇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보이는 이 이미지들 있죠. 이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올리는 창이거든요. 이미지를 만드는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어떤 분들은 아주 클래식하게 그림판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 혹은 더 팬시하게 포토샵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포토샵이 쓸 줄은 아는데 컴퓨터에 저장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펜바라고 작성하시면 여기서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정말 좋아요. 이게 유료 서비스도 있고 무료 서비스도 있거든요. 어때요? 너무 예쁘죠? 이렇게 앨범 커버, 배너, 책 커버 이런 것까지 다 목적별로 알아서 추천을 해줘요. 그럼 여기 들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뭐 이런 거 뭐 이런 거를 선택을 해가지고 작성을 한 건데 전자책을 요새 많이 하시니까 이런 것도 할 수 있겠죠. 눌러가지고 선택을 하면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도구를 제공해주는 거예요. 한번 만들러 가볼게요. 이게 유료 서비스도 있고 무료 서비스도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무료 서비스를 사용하는데 무료도 굉장히 활용할 가치가 높더라고요. 한번 보시면 예를 들어 이런 템플릿들이 있어요. 여기서 제가 마음에 드는 거를 예를 들어 하나 드래그를 해서 짠! 벌써 이것만 해도 진짜 거의 무슨 전문가 같죠. 이거를 심플하게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사진도 있고 폰트도 있고 여러 기능을 이용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사진을 업로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드래그해서 사용을 하면 되는데 내가 원하는 메인 이미지를 만든 다음에 다운로드를 하면 됩니다. 보면 다운로드를 누르잖아요. 그럼 이제 그냥 PDF로도 할 수 있고 JPG 뭐 이런 걸로도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운로드를 하셔가지고 이용을 하면 됩니다. 무료로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무료로 충분히 이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운을 받아서 업로드를 하면 이런 내용이 보이게 되죠. 요청사항까지 이제 작성을 하고 제출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승인 대기를 하게 돼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제 승인 대기 중이죠. 서비스마다 다르긴 한데 요새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그런가 승인 대기 기간이 조금 더 길더라고요. 근데 한 일주일 이상은 무조건 걸리는 것 같고 한 2주일 정도 넉넉 잡아서 예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반려될 경우는 반려라고 나와요. 그러면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알려주시거든요. 그럼 그것만 수정해서 다시 신청을 하시면 되고 승인이 되면 지금 이런 식으로 판매 중으로 변경되게 됩니다. 처음에 세팅할 때 있잖아요. 가입하고 프로필 만들고 첫 번째 이제 서비스를 올리는데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여러 시도를 하다 보면은 한 2시간 이상은 최소 걸렸던 것 같아요. 여태까지 한 5개월 정도 판매한지 됐는데 얼마나 수익을 올렸는지 한번 공개를 해볼게요. 제가 여태까지 얼마나 서비스를 판매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수익을 올렸는지 보여드릴게요. 아까 똑같이 마이페이지에서 판매 관리를 들어가시면 제가 몇 개를 판매를 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총 38개를 판매를 했고요. 완료가 30개 그 다음에 제가 진행 중인 게 1개 6개 이렇게 돼 있죠. 사실 전체를 다 따지면 제가 진행하고 있는 건 7개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그 프로세스가 요청을 받잖아요. 그럼 제가 수락을 해요. 그러면 그게 진행 중으로 뜨거든요. 그럼 진행에서 제가 그 서비스 발송물 그 완성물을 보내게 되면 그게 발송 중으로 변하게 됩니다. 발송을 한 다음에 그 의뢰자분이 구매 확정을 눌러주시면 그게 바로 완료로 이제 변경이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의뢰인 분들이 잘 보니까 받고 나서 구매 확정을 잘 안 눌러주세요. 구매 확정을 의뢰자가 누르지 않으면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그게 출금할 수 있는 수익으로 변하게 되거든요. 서비스마다 좀 다르긴 한데 보통 한 2주일 정도는 지나야 출금을 할 수 있습니다. 수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수익 한번 보겠습니다. 여태까지 출금 완료한 거는 140만 원 그 다음에 아까 발송 중이거나 제가 작업 중이었던 거 있죠? 그 7개의 예상 수익금은 41만 원이네요. 그래서 보시면 제가 12월에 처음 시작했어요. 이때 아마 단 한 건을 진행을 했던 것 같은데 처음 한 건을 진행을 하고 나서 1월 달에 조금 더 늘었고 2월 달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3월 달부터 갑자기 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4월 달에 가장 많이 서비스를 제공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5월 초인데 이 정도 3월 달과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을 했고요. 이걸 합쳐보면 거의 200만 원이 살짝 안 되죠? 한 180만 원이었고 기억하시나요? 제가 몇 개를 팔았는지 한 38개 총 되죠? 그러면 180만 원 나누기 38개를 하면 평균 수익이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여태까지 진행을 하면서 느낀 크몽 잘 파는 방법 간단한 노하우를 얘기해보자면 가장 첫 번째는 경쟁이 적은 주제를 골라라입니다. 저랑 같이 크몽 서비스를 시작한 친구 같은 경우에도 제공하는 서비스가 저보다 훨씬 경쟁이 많은 서비스 카테고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똑같이 시작을 하고 아무 광고나 홍보를 하지 않았는데 저는 훨씬 많은 의뢰를 받았어요. 그게 아무래도 경쟁이 좀 적은 카테고리를 제가 잘 골랐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시작을 하시게 된다면 서비스를 먼저 둘러보실 거잖아요. 어떤 게 있는지 그중에서 내가 경쟁이 최대한 없는 걸 골라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가 경쟁이 많다고 하면 굳이 그 카테고리를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을 하더라도 조금 카테고리 설정을 일부러 다르게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좀 경쟁을 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전자책 분야는 경쟁이 되게 많더라고요. 전자책에서 판매하지 않고 일반 코칭, 컨설팅 분야에서 판매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승인만 난다고 하면 큰 문제가 없을 테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것도 한 가지 팁입니다. 두 번째 판매를 올리는 방법은 나는 후기입니다. 어떤 상품들을 보면 판매 완료한 개수는 굉장히 많지만 후기가 적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믿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구매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의뢰인 입장에서는 후기를 쓰는 게 굉장히 귀찮은 일이다 보니까 안 쓰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유도를 하냐고 하면 처음 고객이신 경우에 조금 할인을 해드릴 테니까 후기를 작성해 달라고 할 수도 있고 후기를 작성해 주시는 분들 중에 몇 분을 뽑아서 추가 서비스를 드리겠다라는 식으로 조금 후기를 유도할 수도 있겠죠. 이 후기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저랑 여러 번 작업을 하신 분들 혹은 조금 저한테도 되게 우호적이시고 긍정적이시고 그런 분들에게 꼭 후기를 써달라고 요청을 드리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이제 좋은 후기를 써주시고 그 후기들이 바탕이 돼서 더 많은 의뢰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꼭 후기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마케팅 전략을 적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이고도 제일 중요한 그런 팁은 바로 앱을 설정을 해서 앱을 깔아놓고 실시간으로 응답을 해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본업이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게 홈페이지에서만 작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가끔 뭐 하루에 한 번씩 퇴근을 하고 체크를 하고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 특히 제가 아까 스윙을 보여드렸을 때 2월 달에 뭐가 별로 없었잖아요. 그 당시만 해도 제가 매일 체크한다거나 그렇게 하지 못했거든요. 자주 체크를 하지 않다 보니까 들어오는 의뢰가 있어도 답변이 늦어지고 그래서 놓친 기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앱을 다운을 받았거든요. 본격적으로 잘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앱을 받으면 실시간으로 카카오톡처럼 그 알람이 오거든요. 그러면 그때그때 이제 응대를 해드리고 그러면 성사되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크게 무리만 없다면 앱을 받아서 실시간으로 응대를 하면서 본인의 의뢰 수입률을 높이는 것이 굉장히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팁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또 제 서비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찾아와서 의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른 궁금하신 점 그런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에 달아주시고 제가 언제든지 재빠르게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